9과 가족이 몇 명이에요? 이 사람이 리안 씨 여동생이에요? 네, 맞아요. 제 여동생이에요. 여동생이 정말 예뻐요. 지금 몇 살이에요? 스무 살이에요. 여동생은 남자친구가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EPS 토픽 듣기 잘 듣고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. 네 명 다섯 명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. 스물두 살 가족이 몇 명이에요? 동생은 어디에 있어요? 동생은 어디에 있어요? 동생은 어디에 있어요? 동생은 여기? 동생은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까? 어떻게 되어 있어요? 연주